가루 소금 국물 소금 설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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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볼까요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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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좋은 거 아빠는 이렇게 비빔밥 먹는 거야 네 고춧가루 제가 왜 침 닦기는 줄 알아요? 왜? 침이 자꾸 나와서 침이 자꾸 나와 먹고 싶어서 침이 고여? 침이 많이 나와서 고여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으니까 침 고이는 거 아니야 네? 유키가 먹고 싶으니까 침 고이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맞다 해야지 침이 평안하게 빨리 먹고 싶어? 네 그래서 친구야? 네 저는 육회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육회 먼저 맛이 어때? 응 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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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은 맛있다는 거지? 네 이름땐 먹어봐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맛 진짜로 고소한 맛 스팸 고소한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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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육회 먹어서 맛있어요 그래? 많이 먹어 네 맛있습니다 맛있을때문에 잘 먹어요 제 반죽은 네이버에 잘 어울렸어요 제 반죽은 그냥 상당하게 부어줘요 그리고 제 반죽은 정말 맛있는데 이 반죽이 너무 잘어울려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잘어울나요? 잘어울려요 큰거 먹어. 큰거, 큰거. 작은거부터 큰거 먹어. 응. 이 안에서 먹으러 가라 마. 다냐? 다냐? 다냐고. 됐다, 됐다. 그만 먹으러. 큰거 먹어 그냥. 아빠보다 더 알뜰하게 잘 먹네. 됐어, 됐어. 그만. 그만, 그만. 빨간거 많잖아. 다 먹었잖아. 아빠는 빨간거 다. 다 곱게 먹으러 그래. 응, 원래는 그래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먹으면 돼. 너 옛날에는 너 어떻게 먹었는지 아냐? 너 이거 하나 더 먹을 거지? 응. 안 먹어? 너 옛날에 이렇게 먹었어? 응. 다 먹었어. 응, 너 어렸을 때 이렇게 먹고 다 먹었다고 그랬어. 잘 먹네. 그건 뭔 표정이야? 응? 잠깐 올려봐요. 왜? 올려봐요. 올려봐요, 잠깐. 응. 뭔 표정인데? 뭔 표정이냐고? 응. 그 연장. 응. 그 연장. 그 연장인데. 아, 그 싹걸려고 그랬어? 네. 그래서 왜 먹고 그냥 이거 한 개 더 먹어야 돼. 마지막에 먹어. 응. 두께 다 했네? 네. 나는 과일 중에 수박이 제일 좋아? 네. 응. 응. 그 다음 둘이 그 다음 포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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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재비TV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까지. 감사합니다. 응. 응.